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할 건 무엇이냐 하스스톤 패치가 예고가 돼 있었었죠 지난번 패치를 할 때 4월 26일에서 5월 1일 사이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수요일 그 사이에 패치를 하겠다고 이미 지난번 악마사양꾼 패치 때 공표를 했었는데 패치일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로 확정이 되었어요 Later this week 근데 주말에는 블리자드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입니다 아마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내지는 금요일 새벽에 패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패치 노트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레니언 이 밑에 있는 건 뭐죠? 이건 전장 패치 내역이에요 전장 패치 내역이고 정규는 아직 정확한 패치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하지만 알레코씨의 예고의 예고가 있었거든요 알레코씨 패치 방향을 이렇게 잡겠다라는 예고가 있었는데 과연 어떤 패치 노트 방향을 알레코씨가 선정을 했는지 같이 알아보고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알레코씨의 전원 먼저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최종 디자인 팀의 최종 디자인 리드 알레코 폴스 를 대신 대시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알레코 폴스 씨가 이제 최종 디자인 팀 최종 디자인 팀이 밸런스 디자인 팀이라는 소리예요 밸런스 디자인 리드 밸런스 책임자인 알레코씨의 전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레코씨 이번 주에 상당히 규모가 큰 밸런스 패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약 30종의 카드가 상향되거나 하향되고 30장 야생전에 저도 몇 가지 변화가 생기죠 저는 관심 없습니다 이번 패치는 대부분의 패치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벌써부터 흥미롭죠? 저희의 생각과 그런 생각이 이르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패치에서는 특정 메타의 건전성과 관련된 문제를 수정하는 평소 패치와는 달리 정규전의 전반적인 건전성 그러니까 몇몇 메타, 몇몇 덱이 아니라 정규전 전반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디자인 팀에서는 1년에 한 번 있는 최근 로테이션 후에도 3월마다 신규 확팩이 나오면 세계의 2년 전에 나온 확팩이 야생을 가고 그렇죠? 그리고 핵심 세트가 바뀝니다 그걸 이제 로테이션이라고 해요 3월 확장팩에 핫스톤 3월 팩마다 2년 전에 팩 3개 야생행 플러스 핵심 세트 조정 이게 이제 로테이션이에요 로테이션 후에도 핫스톤의 위력 수준이 별로 또는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하고 경각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뭔 소리냐면 지금 메타가 작년 12월이랑 다를 게 별로 없다는 거임 원래 3월 메타가 제일 약해야 되잖아 3월 메타 슴슴한 맛 7월 메타 매콤한 맛 11월 메타 불닭 볶음면 맛 원래 이래야 되는데 근데 지금 3월 메타인데 덱이 11월 갔다는 거야 막 무슨 7턴의 6턴의 원턴킬 그리고 막 무슨 자리미사제 3턴의 풀필드 막 이지랄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약간 너무 3월 메타스럽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알레코씨가 그래서 이를 계기로 내부에서 현재 메타의 특정 게임플레이 양상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양상 스타투 유저들이 좋아하는 단어네요 특히 효율이 극도로 높은 광역 정리기 대응할 수단이 여의치 않은 원턴킬 방식의 덱들 자리미와 고독한 방랑자 리노 죽음의 수레바퀴 등 게임을 바로 끝내버리거나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받고 판도? 이 친구 레니아워 유튜브 구독하나요? 완전히 받고 게임이 사실상 끝난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강력한 전설 카드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카드들은 그 카드를 사용하는 플레이어들에게는 아주 재미있지만 그 카드를 당하는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게임의 결과를 좌우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느낌을 받기 쉬웠습니다 지금 언급된 카드가 3개가 있죠 자리미, 리노, 수레바퀴 이런 덱들이 지금 주시 대상이다 근데 얘네뿐만 아니라 강력한 전설 카드들 여러가지 머리에 떠오르는게 좀 더 있죠 이번 패치에서 플레이어가 게임을 주도한다는 느낌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향후 패치에서도 주도성을 떨어뜨리는 강한 카드와 덱들이 대세인 트렌드가 뒤집혔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강한 초점을 들 것입니다 약간 좀 주도적인 하스스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먼저 너 이거 대처해봐 나 자리미 냈어 정리해봐 나 수레바퀴 돌렸어 죽여봐 이게 아니라 서로서로 이제 좀 더 이제 나의 게임을 만드는 이제 서로 아기자기한 필드 싸움을 하면서 뭐 필드 싸움은 제 뇌피셜이지만 이제 그런 식의 게임을 만들겠다라는 것 게임에 흥미진진하고 주도성을 떨어뜨리는 카드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카드가 동시에 게임에서 가지는 가장 강한 카드여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죠 자리미 사제가 지금 개사개진 이유가 뭐죠? 자리미가 개사기라서 최근 확장팩에서는 그처럼 주도성을 떨어뜨리는 카드들이 메타에서 너무 강력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저는 최종 디자인 리드임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이런 패치가 이번 패치가 이런 실수를 바로잡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처럼 대대적인 변화가 적용된 후에 플레이어 여러분의 피드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페가수스에 추가로 확장팩이 출시될 때 게임이 훨씬 건전한 상태이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알레코씨의 전원이었어요 뭐죠? 일단은 패치를 먼저 패치 이번주 금요일입니다 5월 토요일 새벽 한국시간으로는 금요일 새벽일 수도 있고 토요일 새벽일 수도 있어요 둘 중 하나에 일단 패치가 되고요 그리고 패치 내용 30장 이상의 대규모 버 너프 패치 말도 안되는 규모죠 예전에 알레코씨가 호들갑 떨었잖아 와우 20장짜리 버프 패치 역사에 없었어요 막 이랬는데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심지어 이번에 호들갑도 안떨었어요 왜죠? 이번에 약간 엄숙한 분위기 패치 목표 게임이 3월 메타스럽지 않다 너무 매콤하다 라는게 지금 패치 이유에요 패치 목표가 아니라 이유 그래서 패치 목표 한 장으로 게임 끝내는 개지랄 카드 너프하겠다 이게 지금 예전부터 지금 대두되었던 문제에요 이 패치 목표가 근데 저는 약간 알레코씨가 지금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스톰인드 나왔을 때 기억나세요? 스톰인드가 처음 나왔던 이게 2년 전에 나왔던 확장팩이죠 2년 전 8월에 나왔던 2022년 8월 팩인데 스톰인드 때 많은 여러분들이 불만을 가졌던게 뭡니까 200점짜리 카드 한 장의 핵심 카드와 29장의 꾸며주는 카드로 덱 짜서 이기기 어 퀘스트 플러스 29장 방어 카드 퀘스트 깨면 이김 탈진흥마 어 거프 플러스 29장 하수인 카드 만화 20만 들고 하수인 던지면 이김 뭐 이지랄 램프 드루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어 이제 던그레스프 영변 플러스 29장 방어 카드 형은 영변하면 이겨 이지랄 한 장의 200점짜리 카드를 손패 쥐고 있느냐 안 쥐고 있느냐 던그레스프 7코 영변이고 카리의 8코 영변인데 멀리건에 쥐고 가는 역대급 메타 아마 이런 메타 앞으로 안 올걸요? 7코 카드 8코 카드를 멀리건에 쥐고 가는 미친 메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한 장이 게임을 좌지우우지하는 한 장이 게임을 개박살내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근데 이 기조를 바꾸겠다는 거야 드디어 드디어 이 기조를 바꾸겠다라는 거죠 예시를 든 게 자리미 내면 필드 스윙 어 어쩔 정리 어쩔 원턴 킬 어쩔 필드 전개 그냥 자리미 내면 내가 유리한 필드 다 정리당하고 내가 유리하다가도 원턴 킬 당하고 상대방이 자리미 내는 순간 필드 하나도 없다가 필드 7개 갈리고 이지랄 이게 오마나 카드냐고 이게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번에 또 예시로 든 게 리노 내면 그냥 초딩 정리기 어 그냥 정리해 그리고 다음 턴도 쉬워 이게 8코냐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스레바퀴 스레바퀴는 솔직히 성능이 좋진 않은데 스레바퀴 흑마 자체의 성능이 좋은 것과 별개로 스레바퀴라는 카드 자체의 성능은 좋지 않거든요? 근데 알레코 씨는 이 스레바퀴까지도 범위 안에 넣은 거예요 왜냐면 스레바퀴도 결국에 한 장으로 게임 이기는 카드 라는 이 명제는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지향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스레바퀴까지 여기에 껴 넣은 거예요 레니님 고효율 광역기도 너프한데요 필드메타 오나요? 그쵸 고효율 광역기도 너프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극도로 높은 광역정리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더 해봅시다 굉장히 저는 이 방향성이 맘에 들어요 왜냐? 저는 핫스톤이 재미없어진 시점이 아니 근데 스레바퀴는 그러라고 3가지 있어요 3가지 있습니다 핫스톤이 재미없어진 기점 시점이 아니라 기점이라고 해야겠다 뭐가 있냐면요 1 광역기가 너무 강해졌어요 2 드로우가 너무 많아요 3 1장으로 게임 이기는 카드가 너무 많아요 이 3개가 제 불만이었거든요 이 3개 중에 무엇이 문제냐는 말은 해외 국내 할 것 없이 모든 커뮤니티에서 뜨겁게 이야기가 많이 됐어 옛날에 그거 기억나시나요? 비셔스 수장인 자크랑 이제 그 키블러랑 킵에 떴던 거 드로우가 문제냐 광역기가 문제냐 이러면서 이제 킵에 떴었잖아 그런 것처럼 해외 국내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게 불만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았었어 그중에서 뭐가 더 불만이냐는 이제 사람마다 좀 이제 많이 이야기가 갈렸지만 아 코감도 있네 그러네 죄송 코스트 사기가 너무 많아요 0으로 할게요 이거는 근데 오리지널 때부터 많았기 때문에 하하 이거는 이건 최근에 많아진 게 아니라서 뭐 이것도 일단 끼워 넣을게요 그래가지고 요거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었는데 알레코씨가 이번에 두 개는 확실히 고치겠다는 거야 이거랑 이거는 확실히 고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번에 약간 알레코씨가 극도로 효율이 높은 광역 정리기 이거 딱 봐도 이제 실타래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실타래 뭐 날개 날개 용접인가요 날개 용접 뭐 이딴 카드들 이런 카드들 이제 이야기한 거고 대응할 수단이 여의치 않은 원턴 킬 덱들 뭐 이야기한 거죠 시프법사랑 자연술사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자리미 리노 죽음의 수레바퀴 등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받고 사실상 끝난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전설 카드들 그러니까 이제 한 장으로 해먹는 카드들 이런 애들을 이제 너프하겠다라는 건데 굉장히 마음에 든다 드디어 병패를 없애는구나 드디어 병패를 없애는구나 드디어 적패를 청산하는구나 그런 느낌 이래놓고 담화팩에 또 개같이 내는 거 아님 근데 여기서 약간의 우려 레니아오님 축제 아닌가요 알레코씨가 드디어 방향을 잡았는데 알레코씨가 드디어 하스스톤의 문제가 뭔지 파악했는데 축제가 아닌가요 여기서 우려 의사가 알레코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환자인데 의사가 알레코야 이게 이제 방심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과제가 의사가 알레코씨라는게 대단히 위험하다 이 친구가 과연 어떤 의술 어떤 도수를 펼칠 것인지 우린 모르기 때문에 알레코가 혼자 패치하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알레코씨는 디자인 리드입니다 이 친구가 이 친구가 밸런스팀 팀장이에요 이 친구가 밸런스팀 밸런스 조정 목록 정하는 친구 밸런스 방향 정하는 친구 밸런스 다른 양반들이 의견 낸거에 도장 찍어주는 양반이에요 알레코씨가 그냥 밸런서 1이 아니라 자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요 하스스톤의 문제점을 알레코씨가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알레코씨의 문제점이 뭐였죠 그동안에 알레코씨에 대한 저희들의 불만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1 너무 전체 구간만 봐요 그래서 뜬금없는 어그로 덱이 너무 자주 너프당해 오히려 어렵지만 강한 덱들은 계속 레귤러로 쓰임 대표적으로 드루 사제 도적 법사 얘네들이 2년 전에 스톰인드 이제 알터렉 메타 동안 개 미친 사기 직업이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레귤러 이 4 직업이 대표적으로 하스스톤에서 어렵지만 강한 덱이에요 램프 두루 그리고 이제 컨트롤 법사 그리고 이제 생성 도적 뭐 예전에는 그게 잭파토적이었고 지금은 발굴 도적이죠 그리고 컨트롤 사제 멧돼지 사제 이런 덱들이 어렵지만 강한 덱들의 대표적인 사인방이에요 이 4개는 뒤지게 너프 안당한다는 특징이 있어 컨트롤 사제가 아무리 사기여도 절대 너프 안하고 램프 두루가 아무리 사기여도 절대 너프 안하고 도적이 아무리 개지랄을 해도 절대 너프 안하고 던그레스퍼 한 장으로 게임을 이겨도 절대 너프 당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문제점이었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점유율 1%도 안 되는 냥꾼 너프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하위권에선 세서 패치하면 세질 것 같아서 세계 최초 패치하면 세질 것 같아서 선 너프 세계 최초 맨날 이런만 하면서 갑자기 냥꾼 너프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이게 이제 알레코씨에 대한 주요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알레코씨가 팀장이 된 이후 나스리아 이후부터 항상 어떤 문제가 있었죠 생각해보니까 스톰인드 2년 전이라나 3년 전이네요 나스리아가 2년 전이지 시대가 참 오래됐어 죄송합니다 나스리아 나스리아 이후부터 알레코씨가 팀장을 잡은 이후부터 항상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항상 어떤 문제가 있었냐 시즌 말이 되면 컨트롤 원턴 킬판이야 어렵지만 어렵지만 잘 다루면 좋은 덱 이게 다 해먹어요 그래서 게임이 1. 존나 어려워지고 2. 존나 불쾌해지고 3. 상위권이랑 하위권이랑 메타 분리가 너무 심해지고 이게 너무 그동안 알레코씨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알레코씨가 이번에 너프를 하겠다라고 한 내용 보면 극도로 효율이 높은 광역정리 사실상 이건 컨트롤 덱과 원턴 킬 덱 저격 이야기거든요 그동안 알레코씨가 했던 말과 정확히 정반대되는 이게 알레코가 맞나? 알레코씨가 알져가요 알레코씨가 분명히 그동안은 이런 식으로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드디어 이 땀내의 소중함을 알았나? 극도로 효율이 높은 광역정리기뿐만 아니라 한 장으로 게임을 끝내는 카드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전부 다 방금 말했던 컨트롤 덱 원턴 킬 덱 얘네들의 원천이잖아요 힘의 원천 드디어 얘네들을 더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 친구들을 건드리겠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알레코씨의 긍정적인 전원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패치 예고의 예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여기서 짚고 가야 되는 중요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죠? 까먹었는데요? 전두엽이 작아져서 까먹었는데요?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아! 중요한 점 2024년 게임계 트렌드 2024년 게임계 밸런싱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면요 완벽한 황금밸런스 추구보다는 뭐가 대세입니까? 계속해서 메타를 뒤집어주면서 새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게 요즘 대세예요 이게 지금 21세기 게임계 트렌드야 이게 근데 하스스톤이 그동안 아쉬웠던 게 뭐죠? 알레코씨는 너무 1번처럼 벨패를 많이 했어 너무 1번처럼 벨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번 확장팩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임프응마 뭐 컨트롤사제 뭐 램프드루 뭐 발굴도적 밀어주겠다 딱 정하잖아 그러면 얘네만 나와요 절대 신댁 안 나오고 절대 댁 안 주고 그냥 얘네만 나와 그냥 얘네들끼리의 승률만 50대 50이 되게 조절 그래놓고서 아 황배를 추구했다 완벽하다 더 이상의 밸런스 패치는 필요 없을지니 이래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였는데 드디어 알레코씨가 좀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그동안에 이런 전원이 없었거든요 알레코씨의 이런 전원이 없었는데 예고의 예고로 딱 때려버리는 거지 우리 하스스톤 근본 근본부터 바꾸겠다 근데 필요했어요 왜 필요했죠? 필요했어 왜냐 확팩 출시 이후 한 달 동안 재밌게 즐겼어 어 알레코씨 일 잘했어 뭐 기사랑 악사 죽인 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는 밸런스 만들었죠 인정이죠 여기까지 인정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알레코씨가 그동안 일은 잘했지만 벗 한 달이나 지나니까 조금 지루해 이제 이제 하다 보니까 도적이랑 죽기랑 사제랑 그냥 만난 애들만 만나는 것 같네 흑마랑 생각해보니까 한 달 내내 얘네들이랑 싸우고 있네 라는 걸 이제 깨달아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슬슬 이제 슬슬 깨달을 때야 한 달이면 그렇기 때문에 메타를 한번 뒤집어줄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메타를 뒤집어줄 때가 됐다 근데 그동안에 알레코씨의 문제가 뭐였다고요 한 달이 지난 지금 20점 유저들이 지루함을 느끼는 지금 20점에 패치를 안 해 그냥 미니팩 나오기 전까지 밸런스 6위 그래서 하스스톤이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3월 확팩 5월 미니팩 7월 확팩 9월 미니팩 11월 확팩 1월 미니팩을 내는데 항상 짝수달에 게임이 망해있어 한 달 지나면 왜? 미니팩 나오기 전까지 건드리질 않아 메타를 안 뒤집어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슬 질려가고 있었는데 드디어 알레코씨가 어 지금 미니팩 나오기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5월 중순에 나와요 미니팩이 5월 중순 내지는 늦어도 후반에 나오는데 딱 지금 시기에 대형 패치 예고 하스스톤 금간부터 흔들겠다 저는 약간 알레코씨한테 지금 좀 감동했달까 하스스톤의 문제가 뭐인지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그동안 본인이 해왔던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는 방향성 제시 그러면서 패치 시기도 적절하죠 정확히 이제 하스스톤 지금 정규전 메타가 약간 질리고 하스스톤 정규전 메타가 질린다는 게 언제 티나는 줄 알아요? 제가 유튜브에 올릴 덱이 없을 때 티나요 오늘은 도대체 어떤 덱으로 유튜브를 때워야 되지? 신 덱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알레코씨의 지금이 방향성 문제 제기 뭐 그리고 패치 시기 전부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어 들어오라 이 말이야 알레코씨 너 이번에 기가 막혔어 이제 패치만 잘하면 돼 수술만 잘하면 돼 이제 수술실 들어가서 손만 덜덜 안 떨고 위생장갑만 잘 끼고 그러면 된다 이 말이야 사람만 안 죽이고 이제 그 뇌동맥만 안 건드리면 그러면 된다는 거거든요 플래그 개꽃이네 근데 죽일 것 같아요 하하 아무튼 이번 알레코씨가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믿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제가 그동안 알레코씨 강하게 비판 자주 했지만 이번 확팩은 그래도 칭찬 많이 했잖아요 왜? 왜 칭찬 많이 했습니까 이번에 알레코씨 재미가 있어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패치대로만 가면 지금 메타 이대로만 가면 그래도 알레코씨가 욕을 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번외데요 근데 알레코가 재밌게 만든 건 아니잖아 아니 뭐 둘 다 잘했죠 카드 디자인도 잘했고 밸런싱도 잘해서 재미가 박수가 딱 나니까 이제 재밌어진 거지 지랄하지 마시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아까 핫스톤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 빼놓은 게 있어 너무 희망적으로 이야기하느라 하나 빼놓은 게 있는데 뭘 빼놨냐면요 핫스톤의 문제 아까 4가지 뽑았죠 근데 사실 5가지야 뭐죠? 무한 무한 생성 이걸 이제 우리가 그동안 오늘 이야기를 안 했어 왜 이야기를 안 했냐 알레코씨도 언급을 안 했거든 알레코씨도 여기에 무한 발견을 건드리겠다라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안 했는데 지금 현재 전설 최상위권 프로권에서 발골 도적이 졸라 많아요 어느 정도로 졸라 많냐면요 이게 딱 이틀 전부터 이게 정확히 이틀 전부터 도적이 많아졌는데 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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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세고 좋아 이게 세고 좋아 발골 도적이 지금 발골 도적이 현재 3월 메타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생성 덱이에요 작년 11월에 하던 생성 메타를 그대로 명맥을 잇는 마지막 생성 덱 생존자거든요 이 문제를 알레코씨가 지금 인지하고 있을지 좀 걱정돼요 왜냐 1. 메타에 나타난지 얼마 안됐어요 지금 1티어덱으로 대두된지 며칠 안됐어요 2. 최상위권 전용 덱이야 이게 천위권에서도 승률이 잘 안나와 근데 프로들은 잘 이겨 거의 멧돼지사제급 승률 분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레코특 최상위권 유기암 그래서 지금 이게 내가 볼 때 이번 패치에 누락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도적 너프가 이번 패치에 도적 너프가 안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발굴 도적 너프가 발굴 제가 볼 때 질리악스 도적은 너프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질리악스가 게임 한장으로 이기는 카드잖아 은신 질리악스 근데 아무튼 발굴 도적 너프가 안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덱들이 워낙 다들 세니까 잘해야 1티어예요 그쵸? 인정? 두자리 등수여야 프로게이머여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덱이야 난이도 높지만 리턴도 큰 프로권 1티어 일반권 4티어 덱이에요 근데 보세요 알레코씨가 지금 대형 너프를 지금 예고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패치가 안되버리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작년 11월 메타잖아 기억나세요? 작년 11월 발굴 도적 점유율 40% 천위권 승률 50% 플러스 하스에서 가장 어려운 덱이 승률 50%을 넘기는 그럼 도대체 프로들은 이걸로 얼마나 승률 날먹으라는가 이게 작년 11월 메타거든요 이게 제가 누누이 말하는 점유율 40%는 내가 세상 처음 내가 세상 태어나서 처음 본다고 했던 그 메타가 다시 도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약 약간 우려됩니다 약간 근데 그래도 희망을 걸어보자면 그래도 희망을 걸어보자면 알레코씨가 원턴킬이랑 컨트롤 너프 받겠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필드메타 특히 어그로가 득세하게 된다면 자형이 망할 수도 있어 어 레니아워 도적 너프 안하면 도적판 된다고 10 호들갑 떨더니 10 호들갑 떨더니 패치되니 도적 아무도 안하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막상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너무 호들갑은 떨지 않겠습니다 패치도 안했는데 패치도 안했는데 패치 노트도 안 떴는데 또 도적으로 호들갑 떠는 레니아워 어 이거는 솔직히 좀 뭐 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호들갑 떨겠습니다 이 정도만 지금 근데 진짜 메타에 도적이 많긴 해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거든요 도적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도적이 더 많은데 근데 천위권에서 이미 전사를 뛰어넘었어 이미 천위권에서 전사를 뛰어넘었는데 이게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전사로 검색하는 거랑 도적으로 검색하는 거랑 아 전사로 검색이 안 된구나 이거 보세요 전사 몇 명이나 있나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최근 최근 100경기에 네 명밖에 전사가 최근 100경기에 네 명밖에 없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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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100위권 200위권 현진이거든요 아시아는 50위권이고 북미는 200위권인데 내가 상위권 현진으로서 없어 전사 그냥 도적이 훨씬 많아 그냥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지금 발골 도적이 약간 지금 메타가 어떤 느낌이냐면 흑마가 제일 많고 대기 세 종류라서 그 다음이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사제 도적 죽기가 많아 그 다음에 가끔 시프 가끔 양군 가끔 술사 가끔 또 뭐 있죠 어 전사 약간 이렇게 나오는 느낌 이렇게 나오는 느낌인데 뭐 근데 지금 메타는 의미 없긴 해요 오늘 지금 메타 많이 안한 이야기 많이 안한 이유가 있긴 해 왜냐면 이제 알레코씨가 메타 대격변 예고를 했는데 사실상 이전 메타는 의미 없게 뒤집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오늘 메타 이야기 많이 안하긴 했어요 일부러 오늘 메타 이야기 많이 안하긴 했어요 지금 메타 굳이 의미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용두루 나쁘지 않다고요 어디 있죠 용 어디 있죠 용두루 성기사보다 점률이 낮고 승률이 지금 유일하게 40.50% 혹시 용두루도 프로게이머만 혼자 다룰 수 있는 덱인가요 용두루도 혹시 프로게이머만 다룰 수 있는 덱인거임 이거 발굴도적도 40%는 안나와 얘는 예능 덱이 맞습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얘는 버프가 필요해 아무튼 그렇다는거에요 자 오늘 패치노트 알레코씨의 전원 같이 읽는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도적 코들갑을 길게 이야기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패치되면 어떻게든 변할지 모르는데 근데 제가 너무 도적이 싫긴 해요 지금 이해해줘 아니 발굴도적 직접 상대해보잖아 개같아 이걸 모두 상대해야 돼 내가 볼 때는 발굴도적 점유율이 하위권에도 높아야 돼 너도 당해봐야 돼 작년 11월이랑 진짜 다를게 없다라니까 이게 너무 아 아무튼 도적 혐오는 그만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니어 였습니다